2번째 게임 너넘 쟤는 뭐 하신 거죠? 렉쟤는 탓 시키네 우린 할 수 있어 지고 싶지 않으니 1, 4, 3, 2, 1 우우! 대박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팀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 수박이사 수박이사 아 수박이사 아 수박이사 수박이사 솔드님! 하늘에 있는 저것 좀 어때? 어디가세요! 하늘에 있는 저것은 리포 4킬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? 왜 힐러 오기 싫지? 근데 난 힐러 재밌는데? 아 오른쪽 위에 다 힐러 안 하는 성향이야 그러면? 힐러를 전부 다 안 하는 성향 프랑칭 같다 오호 프랑칭 같으녀 어? 붕시야! 어? 너 붕시이냐 붕시 있어ски 으후 붕시 같으녀 던지자 겐지다! 겐지가 함께한다다 지회로 보컬 야 이 총을 맞냐고! 공소를 들으면 끝이 쏴야겠다 아이스! 뺏뚝!? 진 뭐 하신 거죠~? 음청이세요~? 하하핰핫핰 목표를 포착했다 응! 응! 제대로! 목표를 포착하고 죽어 버렸네 사진때문거야??? 디잇! 최강! 이런비 승리 이런비 승리 뭐래? 점수 2대 연 쨍가 쨍가 미친놈 아냐 이거 미친놈 으흐흐흐흐 4 3 2 1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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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ㅋㅋ 우리 팀 너무 신났는데? 근데 우리 팀 겁나 잘하네? 저희 팀 Sonic 이нок Grit Gen вами 2 Dancing 펀치 Hessi 와아 뺄고 transmit 우리의 승리를 알리는 축하포隠데 축하포 Neum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토시키 오 아 근데 덴직이 궁을 쓸 거 같아 꺼져! 저리 꺼져! 아 이 새키 올라갔어! 아 준다기 잔인하기도 해네 잔인하기도 해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킬이지 다킬 다킬이지 다킬 아우 눈 아파 아우